오자마자 카리나무 한자 두자 잔나무 다섯 동당 오동나무 심리젤반 오리나무 서울 가름대나무 깨깡 깨깡 쌀구나무 아이오보 짜장나무 다 떨어졌다 앵금나무 눈물가에 물풀이 나무 다짜봐도 밤나무 눈물 깨다 전나무 목에 걸려 가시나무 기운 없다 개나무야 공개사 쪽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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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네, 2024년도 대한민국 전통연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 방대를 맡은 남혜웅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우리 연주자분들과 우리 줄방대와 호흡이 착착 맞아가지고 우리 전통연입은 여러분들도 관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연의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하고 호흡이 착착 잘 맞는지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아다다다다다다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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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청와대를 구경 오신 구경을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통연의를 보시려고 많이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통달을 하셔서 우리 전통연의에 대해서 박수 침세 아주 뒤집어진다 하면 오늘 제대로 판이 벌어지겠구나. 얼씨구! 아이고 맞았어요. 사슬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치유해 오실 텐께 줄광대 남창 동문을 여러분들의 얼씨구 소리와 함께 박수를 달아놓고 한 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이베개는 전 임금님 앞에서 줄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신 김상동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지금 줄타기 교육에 GT를 마련해주신 김붕업 선생님 초대 줄타기 예능 보여주셨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제인청 창호이셨던 이동환 선생님 오늘 2024 대한민국 전통연의축제를 맞아 청와대 허공에 줄을 걸었습니다. 제가 줄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 각 가정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기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얼씨구! 열씨구! 아빠랑 오늘 둘 다긴 우산이요 여러분들의 각가득에 마음고기 가득을 하잖아요 작성기술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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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잘하면서 뭐 아이고네 나 돈을 다 안 넣는다 받으라고 공연하려니까 그냥 다 안 넣어 흑발질을 했지 않나 안 봐요 아이고 회원씨 그나저나 여기 오신 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여기까지 건너온 것은 내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관객분들 염소 덕분에 건너온 것이예요 그래서 요번엔 내가 그 염려에 보답할 양으로 이렇게 앞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뒤로도 한 번 가보는데 아니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아이고 그랬지 요 앞으로 갈 때는 보는 눈과 코가 있어서 가면 되지만은 그렇지 뒤로 갈 때는 보는 눈도 코도 어떻게 가든고 아니 오늘 오신 분들 박수를 하라는 코가 된 것이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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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관계는 앞으로 다닐 때 뒤로만 다닐소 야 눈이 없어도 뒤로 잘 가겄소 그러시라 배우씨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나가보는고 발을 가지고 오두방정을 한번 떠나보네 발을 가지고 오두방정을 떤다 방정 떨다가 자네 얼굴이 목사발점을 어쩌려나 물어봤네 그렇지 이것을 떨 때 잘 떨어야지 잘못돼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얼른 저 다음 무대로 관객분들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회고리랬다 어이 신녀 모래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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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자네 이름이 그 시기 괜찮은가 태훈씨 네요 중요한 것은 말이여 오늘 여기가 청와대라고 위험한 건 못 들고 간다길래 놓고 오길 잘했지 가지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따야 청와대는 위험한 것은 일체의 진입금지라서 그냥 그거는 그냥 중요하니까 내 얘기하고 대화가 보통 중요해 그나저나 말이여 어르신은 말인 적선 되는 말이 다 그러지라 어르신 하훈씨 그나저나 말이여 요 줄사기 위한 사람들은 바람 앞에 장나왔다고 하던데 그렇지 어떻게 또 하늘이 관객들 마음을 아셨는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튼단 말이여 아이고 관객들은 시원해서 좋겠지 나는 우리 중광대는 바람만 볼면은 그냥 가슴이 볼렁볼렁 흘려 그러면 아름다운 불든 말든 오늘 오신 분들 저 그늘에서 계셔도 햇빛 쬐고 나면 집까지인데 더위 먹으실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돌아가시도록 내가 기원을 달아놓고 한번 내가 보낼게 어이 아 깡단을 받은 거였다 오이시고요 어디 깡단을 받은 거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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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겄네. 도저히 안되겄네. 자네 마이크만 먼저 그고 가사장삼을 뽑고 시작을 하세. 줄소리는 부득이하게 여기까지만 흐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친구가 마이크 조각감 손보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소리를 올리겄습니다. 고향군에는 황강산, 강도가금을 발현하진 바꾸도 주지구 방안에 화산, 산악산에 화산을 비춰 동작강으로 소멸을 채. 앞강도 열두강, 뒷강도 열두강, 서울내강 건너가지. 헉도 덜을 잡았다니 헉도 덜어 풀어지고 나무별을 타고 가니 나무별은 썩어지고 종이별을 타고 가니 종이별은 미역어지고 철강산에 타고 가니 철강산은 가락을 안고. 절목에는 물결살, 열두강에는 벼락살, 연마당에는 고신살, 푸두박에는 중앙살, 한방으로 들어가서 백댐이 되는 마쌀이다. 아 이런 나쁜 살들을 주석주석주석 가지고 제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풍덩바뜨려 버리고 오늘 오신 대양가족 여러분께서는 안과 태평국 일공명, 자선만대, 허구장장, 우병장성 만폭을 두지소서 오우! 진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진 동작, 몇 동작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아쉽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지? 요번에는 내가 그러면은 내 인생이 좌로 가는 것이 있으면 우로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아까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듯이 오늘 오신 분들이 인생 살다가 잠깐 내려가시더라도 오늘 남창동 줄타기를 보고 다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내가 아까는 뒤로 돌았는데 바람이 붉은 맑은 요번에 앞으로 한번 돌아보는데 아이고 아까 뒤로 돌 때보다 앞으로 돌 때가 더 난이도가 높고 아주 위험한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어머니 박수 필요합니다 어르신 해봅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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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이고, 잘 타요! 다 같이 잘 탄다! 잘 탄다! 잘 탄다! 아이고, 두야. 그래갖고 어째했냐? 태원씨! 어쨌든 말이야, 우리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는데 이번 동작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여드린 만큼 내가 다른데서 안 보여드리는 내 신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술인고? 아니!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뚝이처럼 돌아서 서는 동작입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보시면 깜짝 놀라질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랬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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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앵코를 외쳐주시면 한 두 개는 죽을 것이고 앵코를 안 외쳐주시면 그냥 내려오고 앵코를 외쳐주시면 그냥 내려오고 자꾸 얼굴 시키지 마요 내가 보니까 다시 강태와 봤나 나도 딱 한 두 개만 하고 싶은데 원래 아쉬움이 남아야 좋은 고객님 법이니까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하여 주시겠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흉터하고 만복이 깃듯이고 만복이 됐듯이요 하는 일이 다 잘 되실 수 있도록 기원을 달아놓고 내가 한번 내가 보냈는데 괴물이 됐다 열심히 해 밤이 됐다 그ни자라는 걸 아니실 꺼서 아니실 꺼서 아니실 꺼서 아니실 꺼서 아니실 꺼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